오케 바꼈죠? 바꼈죠 소라카가 맞는 룬이죠 바꼈죠 나이스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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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미는 타군산 서쪽 바다에 사는 바스타야 종족인 마라이족 출신입니다 그랬구나 어? 싱크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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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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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아 방금 근데 진짜 싱크빅이었다 아 콩 버글렀네 안 돼! 우정마! 오 만들려면 그거 때리면 안 되는데 이거 다 밀고 다음라인부터 반반만 만들어도 되지? 맞아? 맞는 선택이야 망설이지 마 아 아깝다 이거 아 진짜 아깝다 힘이 없는데 반반라인 만들고 싶은데 반반라인 만들고 싶은데 잘 때리고 있어서 상관없긴 한데 아! 이건 크다 이건 좀 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라인 좀 당기고싶은데 아 라인을 당겨야 이거같애 이게 타워앞에 오면 내가 할게 없어 왜 이걸 모를까 사람들은 아 왜 뭐 보였는데 귀신인가 맥사이가 아닌가 오케이 오케이 데프트에요? 데프트도 그렇고 마타형도 그렇고 왜 알일을 하는데 라인을 미는 거야 깝깝하게 시비 라인이 이게 당겨지면 상대는 파밍할 방법이 단 하나도 없어 단 하나도 진짜로 단 한가지도 없어 아 여기가 여기서 여기가 커버가 알리 커버가 생각보다 잘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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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렉사이공은 왜 홈피하지? 아 미치겠네 웅렙이긴 한데 레드도 들고 있네 바로 주고 그거보면 안되네 머리 어 어 이건 좀 아닌데 아 신속배달했네 이거 띠는폼 좀 이상한데? 어? 차라리 띠는폼 좀 이상한데? 약간 전인거 같은데? 와 나 살려준다 맥스웨그 살려줬다 일부러 저거 내려가면 나 죽을까봐 솔직히 오리아나 스킬 있으면 죽잖아 편하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넘어올 것 같은데? 끝났다, 캐리 했다! 막말로 내 알리타 이 정도야 좀 아픈데?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? 신난다 ㅜㅜ 1, 2, 3, 4, 1 그정도면 이번판도 깔끔하게 이겼고 내일 방송 12시 반에 있어요 내일도 다들 오실거죠? 딴 데 가겠지 뭐 나는 베이컨 나는 베인 나는 비넛 아 착각해 김지 뜬거 봐 김지 1번 ㄷㄷ 아 테스트 잘해 역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딱 알아 역시 우리규 역시 우리규 우리혁 우리규 나 집 가고 싶은데 바다용도 없어서 안찾는데 오케이 서렌 뭐야 아 호스팅 해주셨었네 아 아